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는 사람만 간다는 멋진 자박지 약산도를 탐방하고 마량을 지나 해안도로를 타고 숨은 해수욕장으로 가던 길에 아직 지도에도 없는 정남진대교를 건너서 만난 바다 속에 용이 있다는 소등섬 영상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남편은 제가 다시 바다에 들어가 투망을 치라고 할까 두려운지 뚱땡이를 몰고 서둘러 신지도를 떠납니다. 마량으로 바로 가려다가 몇 번을 그냥 지나친 약산도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아트란 양에게 가사 동백숲 해변을 소개하고 약산대교를 건너 약산도에 들어갑니다. 춘무사다. 춘무사 이순신 탐구 조회가 있다. 천방의 차량 단수 구간입니다. 다라이 타고도 뭐지 이정도면 다라이 타고. 그럼. 심하시네요. 다라이 안 타던거? 안 타봤지. 아니 여길 어떻게 다라이 타고 오빠. 다라이에다가 타이어 튜브 껴서. 우리 옛날에 TV도 나왔어. 오빠 여긴 처음보다 양식장이다. 양식장에 가두리에. 오. 장 밑에 너무 큰데? 전방의 약속도로입니다. 아까 거기는 약산도가 아니라 여기가 약산도. 그러니까 여기가 약산도. 저기 고공도네. 가사동. 여기 앞에가 장목강에 갔다 나오면. 들려보게. 괜찮은거 같은데. 야 저 나무 좀 봐봐. 오 멋있다. 마을 군동체. 여기 커뮤니티도 엄청 발전한거 같아. 마을이 깨끗해. 여기는 마을에 좀 괜찮은 지도자가 있었던거였나. 퉁댕이 지음 닫겠는데. 퉁댕이 지음 닫겠어. 여긴 단다. 어쩔 썼다. 쟤는 피했는데. 얘 잔다고? 얘도 피해봐? 어. 얘도 피해봐? 얘는 닫지 않아. 이쪽은 절벽이야. 뭐야. 내려갈 수 있어? 우리 똥댕이가? 야 이건 생각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똥댕아 미안해. 이거 괜찮아? 나 몰라. 널널하네. 와. 자리는 널널한데. 차박 왔어. 자리는 널널해. 자 한번 둘러보자고. 이런 신청이 좋아 있어. 불러보도록 해요 오빠. 약산도 해수욕장은 갯바위 낚시가 한창이었어요. 섬마을 끝에 콕 박혀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간다는 이곳은 화장실 등 부대 시설이 깨끗하고 데크도 있어서 아이들과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기에는 딱 좋은 조용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이 경사가 심하고 좁은 길이어서 캐러반 진입은 위험할 것 같아요. 오해전. 오해전이지. 아니 저기 아니야. 어디야? 여기였어? 한국집진이었어요. 당목마을 한구장. 커뮤니티 이쪽에 있던데. 아까 여기. 여기. 여기가. 약산해양 치유해수. 500미터. 약산 분실. 부부는 약산도 당목항에서 금일도와 생일도 가는 배도 확인하고 다음에 약산해수욕장을 다시 찾아 여러 날 둘러보기로 합니다. 여기는. 아. 금일도 간다. 일정. 안 갈 거잖아요. 안 갈 거잖아요. 안 갈 거. 아, 안 갈. 누가 시원해. 도로를 갈 거고. 마리안을 들러 시장에서 낚시 밑밥을 구입한 숨은해수욕장으로 갑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어? 자기야. 저 다리에 차가 다니네. 왕공했나봐. 주인이 있어. 저 다리네. 저거 차가 다니잖아. 얘는 다리 지도에 없어. 바다 위로 가는 것 같아. 내비상으로는 바다 위로 가게 생겼어. 얘 바다에서 돌아가라고 봐봐. 유턴 표시야. 얘 놀래. 잠수하는 줄 알고 놀래. 멋있다. 이게 뭐냐? 정남진대교. 개똥했네. 부부는 장제도를 지나 아직 지도에도 없는 정남진대교를 건넙니다. 이 섬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얘는 섬이 아니야 오빠. 반도 끝털이야. 아 맞아. 얘는 반도 끝털이야. 여기서 이리 바로 건너가네. 우리가 아까 해안도로 타고 왔으면 이리 건너갔네. 건너 올 수도 있어. 지난번 애기가 안 뚫려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 좋다 여기. 이쪽 마을은 또 뭐야? 착착이 젖었어. 여기다 놓고 걸어가는 거야. 화장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오케이. 베리 굿. 넓은 데다 대야지 뭐. 우리는 할 수 없지. 여기다 대. 옷 좋은데? 바닷속에 용이 머물면서 여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소등섬은. 하루 두세 차례 길이 열리는데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아요. 주차장에 주차하고 짬낚시하게 좋을 듯합니다. 여기 가져본 아이디어가 우리 동진님한테 나왔어. 오늘 좋은 데 하나 찾았어. 예쁘다 좋네. 저게 섬이었지? 지금도 섬이야. 지금도 물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전설을 한번 따라가 봐야지. 저 할머니가. 나라의 전설을 따라서. 채널을 하나 새로 만들어. 그렇지. 전설 삼천리. 뭐 이런거 할까? 그렇지. 오 낚시 할머니. 고기가 없는지 사람이 없다. 여기 화장실 입고 낚시터 끝내주는데. 고기가 없나봐. 사람이 없어. 그럴까? 그렇지. 낚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기는 낚시타라고 소개했다가는 혼나고. 그냥 주차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경치 감상하네요. 여기 금친도 용이 있다는 거네. 천설대로 하면. 그렇지. 영원히 머물고 있대. 정월 대오부름날. 제물 바치고. 자가할머니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영원하니까. 여기가 무속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가 무속하니까. 할머니 표정 봐. 가시죠? 응. 가자. 좋네. 예쁘다. 한승원 문학 산책길을 따라. 뚱떼이가 수문항에 들어섭니다. 이곳 수문해수욕장은 잘 알려진 차박 명소이고. 수문항 방파제도 낚시갯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한 분은 물 빠지니까 완전히 뻘이 돼버렸습니다. 벌써 노을이 붉게 헐헐. 에고. 우리 남편 종일 운전만 했어요. 부부는 이곳 수문리항에서 하루 머물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약산도와 정남진대교 소등섭 수문해수욕장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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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